다 들어왔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의 곱은 뭐가 된다?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연금 곱하기 일시불계수니까 연금의 내가계수가 된다 이렇게 정해서 얘가 넘어가면 뭘로 바뀐다? 역수로 바뀐다 이거 하나 이제 연습해야 되고 테마 29의 현금 흐름 분석 보죠 현금 흐름 분석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입이 들어올 건데 수입이 들어오고 뭔가 또 쓰면서 지출이 나가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흘러간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흐름을 수지라고 얘기해요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는 말과 현금 수지라는 말은 똑같고 이걸 한번 분석해보자 돈의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져보자 현금 흐름은 현금 수지라고도 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입은 두 가지가 있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언제나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 우리가 소득 이득을 사용이라고도 얘기해요 부동산의 사용 대가 임대료 수입이고 자본 이득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내가 처분할 때 또 수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 동안 내가 투자해서 팔았다고 했을 때 1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벌 수도 있고 가치가 만약에 5억 주고 샀는데 6억에 팔았다 그럼 1억을 또 벌 수 있는 거죠 이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자본 이득이라 그랬어요 자 얘와 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건 부동산 투자에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중에 뭐다? 영속성 이렇게 배웠고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유기간 동안에 임대료 수입의 소득 이득의 돈의 흐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앞으로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영업은 임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했을 때 돈의 흐름 임대 사업을 영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분했을 때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돈의 흐름도 계산할 수 있는데 처분했을 때니까 얘를 매각했을 때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얘가 훨씬 중요해요 얘만 알면 얘는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을 거니까 얘는 3, 4월 달에 배울 거고 1, 2월 달은 영업 현금 흐름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나오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영업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다 출제가 돼요 영업 현금 흐름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영업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죠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좀 외웠는데 임대 사업을 했을 때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 소득이 다섯 가지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총 소득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암기할 때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가, 유, 순, 전, 후 소득 다섯 개가 있다 가, 유, 순, 전, 후 외워야 돼요 소득만 따로 다섯 개 가, 유, 순, 전, 후 가능 총소득은 총자를 조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능 조소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한대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얘는 지금 임대료 수입이니까 벌 수 있는 가능한 임대료의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입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임대 호수가 10개가 있다고 보죠 10호가 있고 하나당 임대료가 만약에 연 임대료가 50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빌라에 통빌라에 투자했는데 빌라 호수가 10호가 있대요 10호가 하나당 1년 동안에 말이 없으면 기간은 연 단위예요 1년 동안에 기간을 따졌을 때 하나당 500만 원 1년 동안 벌 수 있다 임대료 수입을 그럼 가능한 임대료 총수입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해요 실제 번 게 아니라 100% 모두 임대가 되어서 임대료를 모두 회수했을 때 5천만 원 가능하게 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숨겨져 실제로 벌지 못하고 벌 거라고 예상되는 가능한 숨겨진 소득까지 포함됐다 그래서 얘를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숨겨져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된 거예요 잠재 총소득이라는 말도 쓴다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은 실제가 아니라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을 얘기하고 실제 번 소득을 유효 총소득이라 그래요 실제 실제 총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총임대료 수입을 유효 우리가 유효라는 말은 실제 가능한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는 말이 없어도 유효 수요죠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수요가 아니라 뭘 갖추고 구매력을 갖추고 경제력을 갖추고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유효 수유라는 말을 쓰죠 이건 유효 총소득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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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돈 얘는 벌 수 있는 가능한 총소득이고 실제 번 돈이니까 우리가 못 받는 임대료도 있겠죠 공실이 있어서 못 받을 거고 불량 부채는 임대는 됐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를 불량 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불량 부채 그러니까 임대는 됐는데 얘가 도망갔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불량 부채 근데 임대는 됐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예뻐 그래서 내가 한 달간 안 받을게 이렇게 받기를 포기한 임대료도 다 불량 부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불량 부채 이건 못 받는 돈이니까 빼고 기타 수입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통빌라에 투자했을 때 층마다 자판기를 놓고 그럼 자판기 수입도 있고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주차장비를 받을 수도 있겠죠 얘는 임대료 수입은 아니죠 그래서 영업 외적인 수입이다 임대료 수입이 아닌 수입이다 그래서 기타 수입이라 그래요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같은 거 이걸 더하면 실제 버는 총 매출이 나오겠네요 실제 총 임대료 수입이 나왔어요 유효총소득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만큼이에요 일반적으로 주로 쓰는 건 유에서 실제 본돈에서 이제 순수한 영업소득이 뭐냐 영업소득은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이죠 영업이 임대사업이니까 그러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은 얼마냐 이건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이때 우리가 학문에서 순수한이란 말은 뭐냐면 실제 본돈에서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지출 경비가 있을 거예요 운영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돈들이 있겠죠 이 돈들을 빼서 임대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지출을 뺀 나머지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순소득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줄여서 순소득이라 그래요 영업할 때 임대사업할 때 경비 이걸 다른 말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래요 운영비용 있을까요? 있겠죠 예를 들면 세금 내야 돼요 재산세 내야 되죠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보험료 내야 되죠 또는 이제 유지비 수선비가 있겠죠 고장났다 그럼 유지하거나 수선하는 데 들어갈 거고 수두료 난방료 전기료 등등이 있겠네요 광고료도 내야 되죠 임차인 구하려면 광고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지출 비용이에요 이걸 빼고 실제 본도 내에서 들어가는 경비 비용을 빼면 남는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예를 들면 치킨집 하는 친구한테 야 이번 달에 얼마 총 벌었어? 총 매출이 얼마야?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남는 돈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는 돈이 뭔가를 빼고 남는 돈이 천만 원이 남았어 이 천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순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총 매출이고 총 매출에서 그럼 뭘 빼야 되는 거예요? 경비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이때 인건비라든지 수두료 난방료 관리비 유지수선비 이런 걸 다 빼고 남는 돈이 천만 원이야 그러면 순소득이 천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이 총 매출은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비용과 경비를 영업경비 운영 비용이라고 하고 남는 돈을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이걸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뒤에까지 현금 흐름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죠 빌려서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년 동안에 빌린 돈을 갚아야 되겠죠 빌린 대가가 이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자만 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론에서 이건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 학교론에서 돈을 빌려서 갚는 상환 방식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이자만 갚거나 원금만 갚는 방식은 안 배워요 이런 건 없어요 우리 학교론에서 배우는 모두 다 대출했을 때 상환하는 거는 무조건 원리금을 갚는 방식만 배워요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점증식 이 세 가지는 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서 1년 동안에 내가 빌린 돈에 원리금을 갚아 나갈 거예요 내가 번 돈에서 원리금을 빼겠죠 이때 원리금을 뭐라고 하냐면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부채 서비스액 부채는 빌린 돈이죠 서비스액은 빌렸으니까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론에서 빌린 대가로 주는 건 무조건 다 이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얘기한다요 원리금, 뭐와 뭘 더한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원리금을 빼면 1년 동안에 갚는 원리금을 빼면 세금을 내기 전이다고 해서 세전 현금수지 이 현금수지나 현금 흐름은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우리 그냥 얘를 세전소득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세전소득, 영업소득, 임대료 수입이죠 영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영업소득세라 그러고 이걸 줄여서 뭐라고도 하냐면 소득세라고 얘기해요 소득세는 영업소득세예요 세금을 빼면 세후 소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영업현금 흐름이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이걸 외울 때 첫 번째 소득 다섯 개를 별도로 외워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가, 유, 순, 전, 후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외우고 전체 흐름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외울 거예요 끊어서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각각 식을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전체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돼요 여러 번 집에 가서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때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에 뭘 얘기한다? 원리금을 얘기한다 또 다른 용어, 같은 용어도 있어요 이따가 외워야 될 거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가능총소득은 실제가 아니라 이론상, 이론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실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 100% 모두 임대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벌 수 있는 총소득을 가능총소득 임대우수에다가 임대로 곱하면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과 불량부채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실제 번 소득, 유효총소득이 되고 여기에다가 영업, 경비, 운영, 비용을 빼면 순수한 임대로 수입, 순소득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남의 돈 빌려서 투자했을 때 갚아야 되는 1년 동안의 원리금을 빼면 세전 세금을 뺀 다음에는 세후가 된다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때 5개의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5개가 가, 유, 순, 전우죠 이때 일반적으로 돈을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임대료 수입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걸 쓰는 게 일반적이냐면 치킨 사업에서 얼마 남았어?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임대 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얼마 벌었어? 순수한 임대료가 얼마 벌었어? 라고 물어보는 때 뭘 쓴다? 순소득을 쓰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의 대표 소득은 순소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배웠어요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배웠죠 지분 투자액분에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때 순소득은 임대료 수입이었고 가치상승분은 가치 올라간 자본이득을 얘기했죠 임대료 수입을 뭘 썼냐면 가유, 순전 중에 뭘 썼어요? 순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임대료 수입은 뭘 쓴다? 순소득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유, 순전을 이렇게 쓰고 전체 이렇게 일자로 외워도 되고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가공기 이렇게 끊었죠 이걸 옆으로 쓰는 거예요 가공기, 그 다음에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써나갈 건데 계산식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계산하면 가에서 공실미,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가 나오고 유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이 나오고 순에서 부채서비스 빼면 세전 나오고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우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가유, 순전, 후 이렇게 적고 옆에다가 가공기, 유비, 순부채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 전세, 후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죠 식을 다섯 가지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능, 임대 호수에다가 가능한 임대 호수에다가 임대 호수에다가 뭘 곱하면 임대료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가능 총소득이 나온다 이거였죠 가능 총소득은 이렇게 구한다 두 번째, 유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를 가에다가 공기하면 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를 구하는 건 가에다가 공실미, 불량, 부채를 뭐하고 빼고 기타 수입을 뭐하면 더하면 유가 나온다 이 식을 하나 또 얻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얘기했던 거 이거 이거 그러면 순은 어떻게 구하냐 순을 구하는 건 뭐에서 뭘 빼면 유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온다죠 이러면 순이 나온다 그러면 세전은 어떻게 구하냐 세전은 순에다가 뭘 빼면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나온다 마지막에 세우를 구하는 건 뭐다? 세전에서 소득세를 빼면 세우가 된다 자 이게 외워졌으면 당연하게 이 다섯 개 식이 탁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데 아주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식은 예예요 예와 예 자 순이 중요하니까 순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예에서 실제 유효총소득에서 운영경비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온다 이 식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얘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얘가 들어간 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영업현금을 매서 출제자가 한 문제를 응용해서 내가 딱 하나만 내겠다 그러면 무조건 순부채 전을 내요 이 부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용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별도로 그냥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전체 흐름 자 소득 다섯 개 가유순전을 외워야죠 전체 흐름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워놓고 또 하나 별도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순을 구하는 건 뭐다? 유비순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순은 유비순이다 세전 구하는 거 순부채 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유비순, 순부채 전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순이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얼마야 그럼 순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럼 순을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 번 유효총소득에서 내가 임대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죠 지출 경비를 빼면 순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요 실제 본돈에서 운영하는 데 임대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비용을 빼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야 이렇게 계산하고 순수한 임대료 수입에서 내가 빌린 돈의 대가 원리금을 빼면 세전이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식을 별도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여만큼 유비순 중요하고 순, 부채, 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별도로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비순, 순, 부채, 전 이렇게 집에 가서 외워야 돼요 일반적으로 소득의 크기를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소득의 크기는 내려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가 작아지죠? 자꾸 뭔가를 빼죠? 빼니까 일반적으로 작아질 거예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볼 거고 일반적으로 소득의 크기는 작아지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건데 얘가 중요해요 순과 전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같은 경우 순에서 전으로 가려면 우리 식이 뭐였냐면 순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보죠 100% 지분만으로 투자한 경우 이렇게 이런 질문은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에서 남의 돈을 빌릴 때 남의 돈이 레버리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레버리지 효과 돈을 안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가 없다 100% 내 돈만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는 없다 그러나 돈 빌리면 항상 위험이 따르죠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 위험이라 그랬죠 금융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투자할 때 내 돈만으로 투자할 때 그러니까 이 지문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100% 내 돈만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는 얻을 수 없지만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 따라올 수 있죠 더 따라오는 게 이제 여기에서요 영업현금 흐름에서 100% 내 돈만 투자하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부채 서비스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떠올려야죠 100% 내 돈만 투자하면 부채 서비스액은 0일 거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을 떠올려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이 뭐예요? 순, 부채, 전이죠 그럼 이 식에서 야 부채 서비스액이 0이래 여기에서 0을 빼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이 얘기 하나로 이제 연관 지어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게 탁 나오면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돼요 즉 100% 내 돈만 투자했을 때 레버리지 효과에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금융적 위험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이건 이미 배웠고 현금 흐름에서 내 돈만 투자했다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다? 0이다 그럼 부채 서비스 들어간 식은 순, 부채, 전이니까 얘가 0이면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언제 갔냐? 내 돈만 100% 투자했을 때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용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해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죠 얘를 다른 말로 저당 지불에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자론 공부할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용어가 빌린 돈을 타인 자본 대부액, 대출액, 용자액, 차입액 두 글자로 부채 이렇게 얘기했죠 부동산이 10억이면 총 투자액이 얼마다? 10억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은 같다 같은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를 알아야 될 것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고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금이 100만 원이래요 부채 서비스액 얼마? 100만 원인 거예요 원리금이 100만 원이면 부채 서비스액 100만 원이겠죠 그런데 원리금이 안 나왔어 원금이 30만 원이고 이자가 70만 원이라고 나왔대요 따로 나왔어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 얼마? 100만 원이에요 두 개 더한 값이 원리금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돼요 출제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응용하는 건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되는데 원리금을 주는 경우 또는 저당 지불액 주는 경우 월부금 주는 경우 얘가 100만 원이다 저당 지불액 100만 원이다 월부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안 주고 원금이 30만 원이고 이자가 70만 원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 얼마? 100만 원이에요 두 개 더한 값이니까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를 좀 더 해석해 보면 나중에는 여기에 대한 숨겨진 의미까지 많이 해석해 볼 건데 하나만 한번 해석해 보죠 부채 서비스액은 남의 돈을 빌림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남의 돈을 빌림에 따라서 얼마나 빌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맞죠?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이 전체에서 달라지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를 금융 조건이라고 해요 대출 조건, 금융 조건 금융을 많이 할수록 부채 서비스액이 커지겠죠 맞죠? 자 그럼 소득이 다섯 개가 있대요 가, 유, 순, 전, 후가 있는데 자 그러면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얘가 커지니까 세전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여기 소유금을 빼면 얘는 또 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돈을 빌림에 따라 작아지는 건 세전과 세후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건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아니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순이 그래요 순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할수록 순소득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순소득을 구할 때까지는 여기 공실미 기타 수입이나 영업경비는 여기에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순소득은 금융조건과 관련된 소득이 아니다 이거 머릿속에 딱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돼요 남의 돈을 빌리든 안 빌리든 순소득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세전이나 세후가 작아지는 거예요 세전과 세후가 작아지는 거지 순소득은 관련이 없어요 순소득은 금융조건과 관련이 없다 영업경비는 언제 나오냐면 영업경비가 들어간 식이 뭘까요? 영업경비 들어간 식 유비순이죠? 유비순이에요 그래서 영업경비가 중요한 건 유예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 나오죠 순을 구하는데 영업경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를 빼야 순을 구할 수 있겠냐 이걸 계산할 때 영업경비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경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경비는 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빼주는 거에 더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빼주는 운영비용을 얘기한다 영업경비를 운영비용이라고도 얘기하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항목 세금 내야 돼요 재산세 내야죠 보험료 화재보험료 들어야 돼요 화재보험 들어야 되고 유지수선비 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광고비 수두료 전기료 등등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그러면 순소득을 산정시 차감해야 돼요 차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차감해야 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고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이게 포함되면 순소득을 할 때 빼줘야 되는 항목이고 여만큼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워놔야 되는데 개인 업무비나 개인 소득은 내가 만약에 임대인이 운영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출장 갔다 와서 기름값 썼다 등기소 가서 뭔가를 서류를 뗐다 이럴 때 들어가는 개인 업무비나 내가 일한 대가가 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내가 100만 원 가져갈래 이런 개인 소득 같은 건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공실 및 불량 부채 포함되지 않고 부채 서비스 액도가 포함되지 않고 소득세 감가상과 포함되지 않는데요 암기할 때 개인 공부 소감 공부 소감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 소감이 다 있죠 이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이런 소감 있죠 그런 생각하면서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차차 3, 4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줄 때 설명할 테니까 일단 외워놔야 돼요 개인 공부 소감 공짜는 항상 불량 부채와 같이 다녀야 돼요 공실 및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소득세 법인일 때는 법인세라고 하고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뭐냐면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열악화될 때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매년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감가상각뿐이라고 얘기해요 감가상각은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을 감가상각이라 한다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일단은 암기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해요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을 어떻게 출처자는 문제를 낼 거냐면 순소득을 산정 시 차감한다 안 한다 차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업경비와 상관이 없으니까 순소득 산정할 때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는 순소득을 산정할 때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 소득세는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산세는 빼주는 거지만 소득세는 빼주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재산세,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죠? 지방세 세 가지를 무조건 외워야죠 취득 단계의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의 지방세, 재산세 이 세 개 뺀 나머지는 국세로 봐도 된다고 그랬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 세 가지 자, 어찌 되거나 재산세는 영업경비 포함되니까 순소득 산정할 때 빼줘야 되고 여기 있는 거 개인 공부 소감은 빼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계산하는 거 보죠 자, 말 그대로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래요 임대료 수입을 벌었으니까 영업소득은 임대료 수입이죠 임대료 소득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법인일 때는 법인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벌었어? 라고 할 때 기준되는 소득은 가, 유, 순, 전, 우 중에 뭐다? 순이죠, 순 그러니까 순소득이, 이게 임대료 수입이에요 순소득이 만약에, 야, 천만 원을 벌었어 그럼 여기에다가 세율이, 만약에 소득세율이 30%라면 0.3을 곱해서, 야, 소득세는, 영업소득세는 300만 원 내야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얘가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니까, 순소득이니까 순수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세금이에요 영업소득세인데, 영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어, 세금 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라에서 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부동산 투자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세금을 좀 줄여줄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순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항목 몇 개 줄게, 나라에서 그래서 순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네가 빌려서 투자한 돈에서 이자 있잖아, 이자 이자는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자 빼고 건물을 샀으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있죠 이 떨어지는 만큼도, 감가 생각도 야,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순에다가 이자 감가 생각 빼고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산정하면 야, 세금 좀 줄어들잖아 그럼 부동산 투자 좀 할 수 있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소득세를 산정할 때 이만큼의 돈을 과세 표준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랬죠? 안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 순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야, 소득 다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자와 감가 생각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빼주는 걸 공제해 준다 그래요 그러면 얘를 빼주고 계산하면 세금이 좀 작아질 거 아니야 얘가 천만 원이지만 이자가 만약에 200만 원이고 감가가 만약에 300만 원이라면 500 빼주고 0.3을 곱하니까 150만 원 내잖아 그래서 세금을 낮춰주려고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서 소득세 산정할 때 뭐와 뭐를 이자와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돼요 인정된다는 얘기는 빼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공제된다 공제라는 말은 차감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빼준다 꼭 두 개 항목만 빼주는 거예요 뭐와 뭐를? 이자와 감가상각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죠 순이감 세율 이렇게 외워야 돼요 순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 빼고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한다 순이감 세율 외워야 돼요 순이감 세율 기본적으로 순소득의 세율을 곱하는 게 당연한데 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좀 권장하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주려고 야 소득 순소득에다가 바로 세율 곱하지 말고 이자와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그래서 이자와 감가상각 뺀 값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 좀 줄어들잖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서 레버리지 효과 얻을 수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죠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할 때 자기 자본 수준이 변화될 수 있다 두 번째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절세 효과는 뭘 계산할 때 부동산 투자했을 때 무슨 세금 소득세 계산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빼줬으니까 세금 낮아지는 거 아니냐 나라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그냥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자 감가상각 빼고 소득세 계산해라 라고 나라에서 인정해줬으니까 세금을 낮춰주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서 얘를 뽑아요 자 근데 원래 식을 보니까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충당금을 더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네요 이때 대체 충당이 뭔지 한번 보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한 번도 근데 부동산화 원론이라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우리 비슷한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는 매번 대체 충당금을 내요 말 그대로 대체하기 위해서 충당하는 돈을 얘기해요 충당한다는 건 여길 먼저 따로 마련하는 돈을 마련해둔 돈을 충당금이라 그래요 대체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통빌라 투자했을 때 이렇게 빌트인 데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게 있죠 전자제품 같은 거 TV, 세탁기, 냉장고 같은 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임대 잘하려고 임차를 잘하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전제품들이 제품들이 노후돼서 교체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장비들이 비싸요 그러니까 10개라면 100만 원짜리를 10개를 한 번에 바꾸려면 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때 바로 천만 원 바꾸려면 천만 원 드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그때를 대비하여 차곡차곡 모아두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대체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시설들을 대체해 주려고 따로 모아두는 돈 대체 충당금 이게 번 돈이에요? 쓴 돈이에요? 아직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번 돈을 따로 모아두는 거죠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아니 내가 번 돈인데 번 돈은 하나도 신고 안 하고 다 모아둘 거야 나중을 위해서 그럼 세금을 안 낸대 그럼 사람들은 세금 신고를 안 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번 돈이니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돼 따로 그냥 모아뒀다고 해서 이것도 번 돈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는 소득인 거예요 번 돈에서 따로 떼어두기만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번 돈이니까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더해야 돼 당연히 소득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따로 떼어두는 돈이지만 번 돈이니까 더한 다음에 이자 감가상과 빼는 거예요 대체충당금은 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빼주는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맞아요 더해주는 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소득세 산정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가 뭐? 이자 감가상과 그럼 대출 원금은 소득세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된다? 이자만 되는 거야 이자 감가상과만 대체충당금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번 돈의 일부니까 당연히 더한 다음에 이자 감가상과 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순대 이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체충당금은 그냥 번 돈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로 나중에 대비해서 모아두는 돈이다 번 돈 중에 그래서 이제 암기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전체 흐름을 외워야죠 영업 현금 흐름 소득 5개 가유 순전 후 외워야 되고 전체 흐름은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때 부채 서비스액과 똑같은 말이 뭐다?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한다 외워놔야죠 그 다음에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대요 포함되지 않는 거 외워야죠 개인 공부 소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공짜는 공실미 불량 부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실미 불량 부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감가상가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순이감 세율 이자 감가상각은 비용으로 인정되어서 공제된다 빼준다 그래서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 계산한다죠 순이감 세율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자 다섯 개의 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유비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 들어간 거 순부채전 지금 머릿속에 막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윤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첫 번째 유효총소득은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미 불량 부채를 모아하고 빼고 빼고 기타 수입을 모아여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맞네요 가공기유가 나오니까 맞죠 가공기유 자 두 번째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구한다? 유비순이죠 유효총소득에서 운영을 위한 영업경비를 모아여 차감하여 얻은 순수한 영업소득 순수한 임대로 수입이다 순수득이란 말을 쓰는 거죠 유비순이죠 자 3번에 순수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순을 계산하려면 앞에 전식을 떠올려서 어떻게 구하냐 유회에서 뭘 빼면 영업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순이 나온다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유회에서 영업경비 빼서 순을 구하는데 네 이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포함되죠? 포함되니까 뺀다 안 뺀다? 뺀다 차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차감한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빼줘야죠 그런데 소득세는 포함되어 안 돼요? 안 되죠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전혀 상관이 없다 빼주면 안 된다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면 순을 구할 때 빼줘야 되는 거고 이때 개인 공부 소감은 빼주면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죠 3번이 틀렸고 네 번째 100% 내 돈만으로 투자하면 내 돈만 투자했으니까 갚아야 될 원리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부채서비스액이 0이네 내 돈만 투자하면 현금을 흐름해서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부채서비스액 그럼 얘가 들어간 식은 뭐다? 순 부채전이죠 순 부채서비스액은 세전이다 그러면 부채서비스 0이면 뭐와 뭐가 똑같다? 순과 전이 같다 그래서 순과 전이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순과 세우가 같다 세전과 세우가 같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간 식이 뭔지 알아야 돼요 뭐와 뭐? 순 부채전이니까 순과 전이 같다 라고 나와야 돼요 순과 전이 같다 세전연금 흐름은 지분투자자에 규정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나중에 3, 4월 달에 왜 이런 말을 쓰는지는 어림샘법에 좀 배울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세전은 어떻게 구한다? 세전은? 세전은 순 부채전이죠 순 부채전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순소득에서 뭘 빼는 거예요? 부채서비스액을 빼는 거죠 순소득에 원리금을 빼서 구한 소득이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원리금이란 말이 부채서비스액이란 말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같은 말로 저당 지불액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월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부채서비스 대신에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29-2번 보죠 이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인데 그대로 기출문제를 여기에 넣는데 이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경우에 문제 푸는 방법을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뭔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 모두 몇 개냐 박스 안에 여러 개를 주고 지금은 7개밖에 안 줬지만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여기에 10개를 줄 수도 있고 12개를 줄 수도 있어요 각각 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계산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이걸 다 적어놓고 하나씩 이건 들어가네 이건 안 들어가네 이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져요 이렇게 필요한 항목이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첫 번째 여기 문제에다가 적어놔요 첫 번째 세금을 기준 잡는다 이렇게 세금을 기준 잡는다 이렇게 적어놓고 세금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세금을 자 유를 구한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산세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죠 영업경비에 들어갈 때 영업경비를 뭘 구할 때 유비 순이니까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유를 구하잖아요 그럼 재산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소득세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얘가 중요한데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이감세율이죠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이자와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다 이 세 개를 먼저 제껴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유효청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 필요하지 않죠 얘 필요하지 않아요 뭐도 필요하지 않다 이자도 필요하지 않고 감가상각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껴놓고 영업경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얘 중요하죠 영업경비 뭘 구할 때 얘는 그냥 말이 없어도 영업경비는 순을 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세 재산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근데 얘는 순이 아니라 그 윗단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산세 필요하지? 않다 영업경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제껴놓고 나머지가 유를 구하는 데 필요한 건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임대료 수입을 알아야 뭘 구해요? 가능총소득을 구하겠죠 임대료 수입 곱하기 임대 호수를 곱하면 가능총소득이 나오고 가에다가 가 공기 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공실 및 뭐도 알아야 돼요 불량 부처도 알아야 되고 기타 수입도 알아야 되겠죠 필요한 항목은 여기서 몇 개? 세 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유까지만 구하니까 어렵지 않고 순까지를 구해라 또는 세전까지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법 어려워요 그럴 때 먼저 항상 기준 잡아야 되는 건 세금을 먼저 없애놓고 나머지 것이 필요한 건지 확인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세금을 기준 잡아야 된다 이게 만약에 순까지를 구하려면 이라고 나온다라면 재산세 필요하다 영업경비 필요하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 소득세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세 개 제끼고 얘네만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세금 기준 잡아서 문제 푼다 자 29다에서 한 번 보죠 자 얘는 계산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암기만 돼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을 그러면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 연습하면 시간은 줄어들어요 얘가 뭐가 나오면 얘는 여기에다 쓰지 얘는 뭘 얘기하지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여기에 외운 거에 접목시켜가지고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안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에요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암기되어 있는 걸 여기 주어진 자료에 우리가 암기했던 내료에 바로 연관지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일단 보죠 각각 소득이 각각 구해진 게 맞느냐 따져보려면 영업현금 흐름을 우리가 외웠던 걸 써야죠 소득 다섯 개 뭐다?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천체 흐름은 어떻게 돼요? 가, 공, 기, 유, 비, 순, 부채, 서비스의 전, 세, 후 이렇게 나오겠죠 다 빼주는 거죠 다 빼주는 건데 얘만 하나 더 해주는 게 있더라 기타 수입 영어 외적인 수입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기타 수입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기타 수입 없네요 자 그럼 얘는 버릴 거니까 날려 버릴 거래서 맨 위에 썼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주어진 자료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다 한번 적어볼 건데 가능 총소득은 이론상 벌 수 있는 총소득이죠 자 보니까 임대료가 600만 원 호수가 40개가 있대요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뭐가 돼요? 가능 총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은 몇 원이라고 써 있는 게 공이 많으니까 6개는 나중에 붙이면 될 거니까 6개 다 떼고 보자 임대료는 6원이에요 6원이 40개가 있으니까 총 벌 수 있는 건 얼마? 240원 자 240원 가능한 총소득이 나왔고 자 공실률만 나왔네요 여기 분량 부채는 없고 10%래요 얘가 10%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10%니까 얼마? 24 10%니까 24를 빼면 얘가 이제 유가 나오겠네요 그럼 유는 얼마? 216 이렇게 될 거고 이 비가 뭐다? 영업 경비 운영 비용이죠 운영 비용이 얼마? 16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얘를 빼주면 순 순은 얼마? 200 자 부채 서비스액이 중요하죠 부채 서비스가 얼마?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이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얼마다? 90원 자 여기에 원리금이라는 말 대신에 저당 지불액이 90원이다 월부금이 90원이다 다 부채 서비스액이 90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빼주면 세전 세전 얼마? 110원 자 얘를 구해야죠 자 소득세는 어떻게 구한다? 순이감세율 이렇게 구한다 자 순을 쓰는 거예요 세전을 쓰는 게 아니라 순을 써야 돼요 순 자 그러니까 순이 200 이자가 20 감가가 10 세율이 0.3 30%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170 0.3이니까 51 그래서 세금은 51이고 얘를 빼주면 얘가 얼마다? 59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너나 그렇지 라고 하지 말고 뭐 여기에 뭐 필요한 건 뭐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밖에 안 했어요 다만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가공기 유비순부채 전세호가 암기되어 있어야 되고 주어진 자료를 여기다 필요한 것만 바로 대입시켜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눈에 안 보이면 뭐를 써야지 라고 해서 한참 20초 둘러보고 하나 쓰고 20초 둘러보고 하나 쓰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면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걸 하나 풀어보니까 3분 넘게 걸리더라 근데 반절 맞고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고 이렇게 계속 3, 4개월 해봤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더라 그럼 버려야 돼요 이거 욕심하면 안 되고 연습해 보니까 1분 30초 내 이런 문제 다 풀어서 정답이 거의 90% 이상 나오더라 그러면 시험에서 본 시험에서 나오면 내가 풀어야지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스킵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돌아와서 풀어요 아니면 풀 수 있는 건 풀고 넘어가야 돼요 풀 수 있는 건 풀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내 생각은 변함없이 풀 수 있는 건 무조건 풀어야 돼요 시간은 남아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있지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냥 시간에 그냥 무뎌져 가지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풀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아요 나중에 보면 야 내가 30초 1분만 있었으면 이거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런 거 놓쳐가지고 아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건 풀고 전에 나왔던 그대로 이용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되는데 오 보니까 뭔가 응용되어서 새로운 게 나왔네 이걸 딱 보니까 연습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문제지 이런 건 그냥 넘어가야죠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내 문제 정도는 무조건 풀고 넘어가야 돼요 다 스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틀린 건 얘가 틀렸어요 50이 아니라 51이 나와야 됐나 소득세는 자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걸 외워서 필요한 걸 바로 대입시키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자 하나 잠깐 보면 얘가 240이고 얘가 10%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곱하면 24니까 암산도 되죠 그러면 240에서 24 빼면 216 이것도 암산되죠 만약에 얘가 15%라고 나왔어 15% 암산되어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우리 뭐 그렇게 똑똑한 천재 아니니까 근데 이 10%를 계산하려면 계산기로 한다라면 240 곱하기 0.2로 하면 얼마가 나왔네 그러면 또 계산기에다가 240에서 또 이걸 이걸 빼주면 또 얼마가 나오겠네 이 계산을 두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의 10%를 뺀 나머지가 U예요 맞아요? 얘의 10%를 얘가 10%든 15%든 15% 해보죠 15%를 뺀 나머지가 U니까 이걸 달리 해석하면 U는 얘의 몇 프로다? 85%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여기에 0.85를 곱하면 바로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10%니까 10%를 뺀 나머지를 계산할 때 야 10% 뺀 나머지가 U니까 얘의 290%에 해당되겠네 그럼 얼마 곱하면 돼요? 0.9를 곱하면 240 곱하기 0.9하면 216 바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 좀 빨라질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자가 조금 어렵게 낼 때 야 공실률은 23%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계산을 또 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바로 계산하려면 23%니까 23% 뺀 나머지가 얼마예요 77%죠 여기다가 0.77을 곱하면 바로 얘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 많이 할 내용이에요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는데 늦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할 거니까 여기까지 배우고 끝낼 거니까 쉬었다가 보죠 다행이 됐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만큼 하는 거죠 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수정할 수 있는 В 수정할 수 있는